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여기 만앙채에 나와 있는데요 보다시피 지금 일몰이 지고 있습니다 멋지죠 다름이 아니라 구독자 2만명 돌파 실방 공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일시는요 9월 30일 금요일이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어 경품 도 있습니다 에 경품은요 어 정기호 삼인형 더블 더블 침대 용 으로 어 두개를 드릴 거니까요 으 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때랑 해볼까요 으 으 일몰이 서해만 멋진게 아닙니다. 한백산 만왕주에서 본 일몰이 정말 다른 행성 같고요. 진짜 멋진 곳입니다. 이쪽으로는 풍력기가 멋지게 풍력기가 보이죠. 아 예술입니다. 자 태백은 이렇게 일몰도 멋집니다. 아 이제 해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지고 있는데요. 정말 주변이 빨개지고요. 멋지죠. 보십시오. 힐링하십시오. 자 9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여기 보십시오. 조금 전에 그 일몰을 보여드렸고요. 덤으로 여기 한백산 만왕채 드라이브 코스에 음모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자 음악감 감상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